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더입니다 여러분 혹시 쉬인이라고 아시나요? 옷을 엄청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아마존을 제치고 쇼핑 앱 다운로드 1위 나이키를 누르고 쇼핑 웹사이트 서로 2위를 할 만큼 요즘 어마무시하게 인기가 많은 사이트더라고요 저도 SNS를 하면서 광고를 좀 몇 번 봤었는데 이번에 협업 제안이 들어와서 함께 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인은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대신 SNS 마케팅에 굉장히 힘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보니까 1,300만 명이나 되고 어페럴 부분에서는 세계 7위래요 그래서 여기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은지 되게 궁금했었는데 하루에 500개씩 신규 아이템이 들어오고 가격도 정말 저렴하고 다양한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에서 사고 싶은 옷들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짠! 이렇게나 많이 왔습니다 그럼 이거를 잘 같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옷은요 니트 조끼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뭔가 옷이 아니라 작품을 만든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짜임이나 컬러로만 포인트 되는 게 아니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일단 니트 조끼는 저는 약간 이렇게 브이넥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목이 좀 짧아서 그런지 좀 답답한 느낌 들더라고요 그리고 놀랐던 게 이렇게 니트에 보시면 쉬인 택이 붙어있어요 저는 이거를 만드는 업체마다 다 다른 택이 붙어있을 줄 알았는데 포장지도 그렇고 택도 그렇고 다 이렇게 쉬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가격은 12달러에 구입을 했는데요 14,000원 정도가 되네요 저는 좀 재질이 진짜 안 좋을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근데 다만 두꺼운 재질은 아니에요 이거는 되게 얇은 재질이라서 사계절 내내 착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얇기의 니트 조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다가 뭔가 나염을 찍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니트 컬러 아예 실을 이렇게 다 짜가지고 만든 거예요 니트를 짤 때부터 그림을 만든 거더라고요 요런 느낌입니다 한 포기 그림을 입은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작은 것보다는 차라리 큰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M 사이즈를 골랐는데 저한테 딱 맞게 예쁘게 오버핏으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요즘에 또 SNS를 보니까 니트 조끼 뭐 니트에다가 요런 그림 그려진 듯한 요런 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씬에 들어가 봤는데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림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사야 되지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중에서 이 친구가 가장 예뻐 보여서 구입을 했고요 다른 디자인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맨날 민무늬만 입다가 요렇게 그림이 또 그려진 걸 입으니까 산뜻하고 뭔가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기분이 좋네요 그다음 클라우드가 그려진 니트 가디건으로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숏한 기장감이고 요즘에 이렇게 뭔가 키치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레트로가 대세라서 그런가? 39달러에 구입을 했는데 한 22,000원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요런 느낌의 니트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냐면 컬러도 너무 예뻤지만 구름 패치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느낌 있겠다 빗물 떨어지는 거는 니트로 이렇게 아예 짜여진 거고 구름 패치는 힐리스 원단이라고 해야 되나? 패치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오 너무 귀엽다 이거 소매 부분이 이렇게 약간 벌룬 핏이라서 귀여움을 부각시켜주는 거 같아요 두께감은 방금 그 니트 쫓기보다는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딱 간절기 봄이랑 가을에 입기에 좋을 거 같고 소매 부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짱짱하네요 스몰 사이즈로 골랐는데 제 키가 158 정도 되거든요 제 손등은 이렇게 다 덮을 정도의 오버핏의 기장감입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이건 제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구입을 했습니다 X 스몰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 와 완전 너블러블리 14달러 16,000원 정도 와 진짜 저렴하다 이거는 넥 구부려도 허리를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깨 라인에도 펀칭 포인터가 있어요 소매도 보시면 고무줄로 해가지고 프릴이 잡혀있습니다 짠!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이 블라우스 완전 내 거야 한 10만원 주고 샀어도 절대 돈 아깝지 않을 그 정도의 흡족스러운 블라우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그렇게 싸다 그래가지고 퀄리티가 별로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좀 퀄리티가 좋은 걸 골랐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퀄리티도 괜찮네요 단추가 전체적으로 천 쌓임으로 들어간 게 이런 작은 부분들이 나는 너무 흡족스럽다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시스로로 돼있잖아요? 지금 제가 스포츠 브라를 해가지고 여기 제 브라 라인이 좀 보이긴 하는데 너무 과하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블라우 패턴도 과하지 않고 청순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블라우스를 갑자기 샀냐 바로 짠! 이거랑 이거랑 세트 세트로 입으려고 제가 이 블라우스를 구입을 했는데요 트위드 자켓이랑 스커트 자켓이 30달러면 얼마냐? 제가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35,000원 13달러니까 15,000원 음! 생각보다 되게 두툼하다 나는 엄청 얇을 줄 알았는데 컬러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더 약간 연한 핑크색이라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파운드 투스 패턴으로 되어 있고 단추가 진주로 달려있습니다 어깨 라인에도 배더를 잡아가지고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안감이 들어있는데 어깨 라인 부분 박음질 쪽이 요런 부분들이 좀 엉성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이 가격이면 나쁘지 않다 핏이 중요하다 나한테는 스커트도 바로 입어봐야겠다 스커트도 진주 단추가 따라락 달려있고 옆에는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어요 X스멀로 구입을 했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요 정말 사진을 이렇게 세트로 입고 있었거든요 이 블라우스까지 세트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딱 샀는데 나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딱 적당한 기장감이라서 요런 것도 되게 마음에 들고 그렇지만 자켓을 딱 입었을 때 요렇게 채워서 입으면 뭔가 구해보이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켓을 입을 때는 열어가지고 요런 느낌으로 입어야지 이쁜 것 같아요 요거는 닫으면 안 되는 그런 자켓이다 그리고 제가 이 세트랑 또 신으려고 양말을 또 구입을 했는데요 블라우스도 시스르 느낌이잖아요 두수 같은 데다 딱 요 양말 신으면 러블리함의 끝판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달러 3,500원 정도 자세히 또 보여드리면 트위드가 아주 은은하게 번쩍번쩍거려요 오! 아까 바닥에 뭔가 두둥하면서 떨어졌거든요 나는 뭐가 떨어졌나 했는데 또 여분의 단추를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 가와이! 니트 가디건을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너무 또 밋밋하고 약간 미니멀한 그런 느낌의 니트 가디건밖에 없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빈티지하면서도 아메카드스럽고 시골 소녀같은 느낌이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그런 느낌의 또 요런 가디건을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렉 부분이라든지 단추 있는 부분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있어서 요런 점이 포인트가 되고 가운데에도 보시면 이렇게 꽈배기로 들어가 있어요 가슴팍에도 자수로 팔 부분에도 꽈배기 짜임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컴의 끝부분에도 디테일이 있죠 18달러 21,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딱 가볍게 걸치기 좋을 두께감이고 아 이거 단추도 너무 센 수 있다 진짜 니트 싸게 단추를 해줬어요 허리 부분이 처음에는 좀 커서 별론가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이게 약간 크롭한 기장감이니까 이렇게 넓은 게 더 커여운 느낌을 주지 않나 그 다음 트레이닝 바지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사진으로 봤을 때도 좀 얇아 보이긴 했는데 진짜 얇다 이거는 여름에도 입어도 될 만큼의 바지구요 12달러 14,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네요 제가 트레이닝 바지는 많긴 한데 회색 바지인데 기본 느낌 그런 게 없더라구요 그냥 여기저기에다가 휘뚜루마뚜루 입고 코디하기에 좋은 조거 팬츠인 거 같아요 제가 이거를 또 산 이유가 있죠 짠 요거랑 또 같이 매치려면 예쁠 거 같아서 구입을 했는데 22달러 25,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청다켓 포인트는 소매 부분에 리본이 있어요 아 나 이번 가을에 아주 부지런히 외출해야겠는걸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정사이즈의 핏한 기장감이었으면 코디하기 어려웠을 텐데 어깨 라인이나 팔 부분이나 좀 오버핏이라서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 거 같아요 보자마사 어머 이건 사야돼 개죽 재킷 38달러 그러니까 44,000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모델언니가 이거 입고 가죽 장갑을 끼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너무 반지나 보이는 거예요 저 모델언니 너무 멋있다 나도 사야겠다 이 가죽은 소가죽 양가죽 그런 진짜 가죽이 아니라 레자라고 하죠 인조 가죽이고 4만원짜리 자켓 치고는 퀄리티가 있다 이런 박음질이 잘 돼있다 또 안에는 누빔 안감으로 돼있어요 옷 거는 것까지 있네 밑단에는 밴딩으로 들어가 있네요 너무 괜찮은데 쇼핑 좀 잘 한 거 같아요 여러분 손의 부분에도 그냥 일자로 돼있는 게 아니라 주름이 다 잡혀있어요 반추도 다 이렇게 블랙 컬러로 맞춰서 박음질 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어서 예쁜 거 같고 안쪽에도 이렇게 보면 안쪽 단추 마감 처리도 되게 깔끔하게 잘 돼있어요 이거 근데 인조 가죽이라서 올해는 못 입잖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입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진짜 가죽 자켓 살 때 가격대가 좀 높아가지고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핏인지 아닌지 이런 게 되게 걱정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먼저 여름이한 친구들로 구입을 해놓고 이 핏이 나한테 맞는다 하면 진짜 가죽으로 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옆에도 이렇게 주머니가 있어서 저 이거 마음에 드는데요 여기다가 진짜 선글라스 딱 끼고 딱! 오토바이 한번 타줘 부릉부릉 그 다음 자라란 나름 또 이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런 유산지가 옷에 같이 오거든요 근데 이 유산지 유산지가 되게 조그맣게 와가지고 애들이 다 이렇게 꾸깃꾸깃해져서 약간 의미가 없다 26달러 그러니까 한 3만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는데요 가을 하면 또 브라운이잖아요 부들부들하고 이 짜임이 촘촘하게 이렇게 잘 짜져있어요 안쪽에도 그렇고 저는 여기서 오는 옷들이 좀 퀄리티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안 좋으면 진짜 구리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좋네 전에 산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산 체커보드 모양의 그 니트 가디건이잖아요 이 친구와 더 탄탄하고 두꺼운 느낌이 있어요 물론 얘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얘가 더 퀄리티가 좋은 느낌입니다 떨어진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엔 똑같은 원단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이렇게 한 번 더 앞에도 주머니가 달려있어요 M 사이즈로 구입을 했는데 딱 오버핏으로 예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안에 반팔티를 입어서 이거 맨살이잖아요 근데도 까칠까칠한 느낌이 없이 부드러워요 음!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 다음은 니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23달러 27,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 니트는 포인트가 오른쪽 팔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찢김 디테일이 돼 있어요 그냥 이렇게 칼로 찢은 게 아니라 짜임을 할 때부터 찢김 디테일을 만들었다 짜임도 되게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짜치는 느낌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 여기 옷들이 다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좀 보는 눈이 있는 건지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오버핏이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입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추를 채워서 폴라처럼 입을 수가 있어요 위로 올렸을 때는 머리를 위로 싹 올려가지고 이렇게 딱 입으면 예쁘겠다 그죠 여러분? 미니멀한 디자인이지만 이런 구분도 포인트가 돼서 좋은 것 같고 이 니트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자 그 다음 엄청 많이 샀는데? 청바지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뒷주머니가 이렇게 앞에 달려있는 요런 느낌입니다 일단 허리도 그렇고 저한테 너무너무 딱 잘 맞아요 이게 스판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엄청 편해요 바지가 이야! 나팔핏이고 제 발목 정도까지 옵니다 너무 기본템보다는 앞에 주머니로써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자 그리고 엄청 많아 짜자잔 21달러 24,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디테일이 너무 귀엽더라구요 제가 기본적인 바지들은 이제 많으니까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간 바지들을 좀 찾기 시작했는데 바지 앞주머니도 보시면 브라운 컬러의 작은 주머니 그리고 여기 앞에는 화이트 컬러 그리고 이쪽에는 크림 컬러 그리고 옆쪽에는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돼있고 아랫단에도 보시면 뒤에는 브라운 컬러고 앞에는 또 이렇게 크림 컬러 뒤에도 보시면 이렇게 주머니도 컬러가 다 다르고 이렇게 또 포인트가 돼있어요 저한테 바지 기장이 크네요 여러분 수선을 해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제 허리는 딱 맞는데 바지 기장은 좀 길다 이거 입는 사람들은 다들 어떤 세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 다리가 짧은 저는 정말 슬프네요 그리고 딱 이렇게 입었을 때 바지가 이렇게 너무 튀지 않잖아요 하지만 살짝살짝 포인트가 되는 시트키 바지로 쓰기 참 좋지 않나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짠! 마지막은 이렇게 원피스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요 14달러 16,000원 주고 구입을 했어요 이걸 입고 있는 이제 모델언니아가 어깨가 되게 직각 어깨라서 예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짠! 이렇게 입어봤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좀 유교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지금 처음으로 한번 사봤는데 이거를 입고 밖에 어떻게 나가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처음 도전해본 결과 저는 아주 흡족흡족스럽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를 살 때 내 겨드랑이가 보이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겨를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겨드랑이가 안 보인다 저한테 딱 예쁘게 짧은 기장인 것 같아요 가슴 아래쪽 부분에 이렇게 밴딩으로 들어가 있어서 라인을 한번 잡아주잖아요 소매 부분에도 이렇게 밴딩으로 잡아져 있어서 요런 부분도 되게 예쁘고 요렇게까지 오늘 오프셀더는 입어봤어도 이렇게 아예 팔이 떨어진 오프셀더는 처음 입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프셀더를 도전해봤다는 것 자체가 아주 저한테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재질은 그냥 얇은 천재질이라서 겨울에 보면 너무 추울 것 같고 여름에 좀 추울 때 아니면 봄이랑 가을에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옷을 입고 어디를 가야 될까요? 그거는 나중에 생각해보는 걸 하고 저는 만족스럽네요 오르 adult feels like we've never been so close I don't wanna be alone come fast, get blast on the train ankle, ball, reflex with the otherinel 명 and it's like we've got enough we're Imprinci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처음으로 시인에서 옷을 한번 시켜본 느낌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옷 종류가 정말 많아서 뭘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스타일별, 사이즈별, 컬러 패턴, 길이 등등등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 다양한 스타일의 옷들이 많으니까 평소에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스타일을 한번 도전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배송은 해외배송이라서 그런지 좀 느리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 것 같은데 보통 이 정도는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 쇼핑몰에 한번 들어가면 이게 나오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나오기가 힘들다는 점도 여러분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 보여드린 옷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